아 손 달려있어 잘 맞았느니? 주유소 가고 내 이름 대고 귀는 왜 싸우면 엮어 오시오 그러면 되지 뭐가 어려워 아 그래요? 하흑 아 그렇구나 파워 블랙에 식자 에 찍을 수 있죠 신부님 여봐요 이게 조그매라고 안 들어가네 조금 더 커야 신부님 들어간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다같이 이거 하나 만들어 찾아와야 돼 음악 듣고 계셔 초롱님 진희님 거까 작아요 진희님 내가 요걸로 만들어 줄게요 요 놈이 제일 커요 여기다가 하루에 까딱까딱만 벌으세요 내가 예쁘게 붙여줄게요 요것이 제일 작은거에요 순냥에는 딴거가 없어요 여기다가도 하루에 까딱만 벌면 대박이지 안그러나? 더 큰걸로 해줘요 해드릴게요 세미도 한다며 한다 세미도 한다며 한다 세미도 한다며 한다 오늘은 일을 안하고 바구니만 만들어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감독님 있잖아요. 오늘은 엿바구니 만들어서 팔아야 될랑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다시する 계획처럼 냉장고에 세워가 있는데 납량이 extra인 경우가 많아요. 납량이 적어 보고요. 다시납이 소리도 계기를 하죠. 오늘은 오파곤을 만들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구할게요 여산이라고 전화 왔어요. 여산은 계속 엘프 전화 좀 해주세요. 엘프 엘프 밑에 바닥에 국채를 깔아가지고 공간을 띄웠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초등학생님 보고싶어 빨리 오빠야랑 달래와요 닮아오빠 얼른 오셔 호태씨 호태씨 거기서 눈팅하고는 계신거야 지금 어딨는데 지금 카톡 왔어요 뭐라고 호태 여러분이 눈팅하면서 왜 대답을 안하는거야 이거 지금 지니언니 오빠분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방금 사랑은 몰랐어? 응 오빠야 너 흡수로 고마워만 하는거 아시죠? 이랬때 알면 이상 마음대로 못해 응 안해서 그래요 아랑상 아 아니 초롱이는 눈물 났다 하지 말고 쫄쫄하라고 초롱이는 눈물 났다 하지 말고 쫄쫄하라고 닭은 아기 한번 그릇이 꽃백이 몇 개를 만들어 주고 나는 서둘지도 못하고 왔어 같이 오자 솜순아 만들었다면 갖다 주고 오고 여기 앉아 꽃방울이 만들어 놓고 문제를 이쪽으로 뿌리야 우리 단장님 좀 탈출시켜봐요 우아따 진짜 환장하네 단장님도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될까 아이가 우리 단장님 좀 탈출시켜봐요 그런 모습 보여줄까라고 일을 선악하고 하든지 단장님이 일하고 계신데 언니 왜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색을 많이 붙어야돼 어젯이 소태뿐이 𝐩𝐩𝐩𝐩𝐩𝐩𝐩 상체뿐이 되는데 곧 삼겹살을 불러내는 요리 Ya, 곧 삼겹살을 다 눕 thankfully 이쁜껑을 제가 한개 한개 이긴 구멍가량은 얼마나 independence 수소할 때까지 하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꼼꼼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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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